3등 소속 의정부 프로리팀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 YMCA에서 주최한 제2회 청소년 펑크 가열대회에 위와 같이 입장하여께 인상장을 드립니다. 이천년 11월 11일 서울 YMCA 회장 김수 규모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인터넷 스트레칭에서 준비한 서울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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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커플룸은 2등입니다. 2등은요 소속 클라스의 이모랑 이모랑 말고 또 한 친구들의 이름이 뭐죠? 이 이정미 경미 이 이 이모랑 이 이름이 없을거에요 이름 적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이제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퍼플몸은 1등이 남았습니다 1등하고 나서 행운의 풍선을 잡아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끝까지 안장해 주시구요 퍼플몸은 1등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소속 네잎클러버 소속 서유친 임풍주 축하드립니다 네 퍼플몸은 1등 성명 서유친 임풍주 소속 네잎클러버 소속입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서울 YMCA 회장 김수규 대동 서울 YMCA 회장 서울 YMCA 회장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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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